1. 새에겐 둥지가 있으며, 거미에게는 거미줄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을 따름이라. 1.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 친구의 우정이 새의 둥지와 거미의 거미줄과 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친구로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3. 암흑애야, 너하고 나는 친구다. 나와 진정한 우정을 쌓자. 나는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4.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터이니 나와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6.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6. 인생의 동반자요. 저 세상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7. 외로운 인생길에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8.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내 곁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모든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며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9. 이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 9.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 돈독한 우정과 연합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